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빵 공정 중 빵의 믹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초보자들 경우에는 반죽의 완성점이죠. 믹싱에 대해서 좀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제빵에 있어서 빵의 좋고 나쁨이 믹싱에서 결정된다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먼저 그 반죽의 정의를 한번 보게 되면은 밀가루, 이스트, 소금, 물 이 네가지가 주재료죠. 이런 것들의 그런 혼합 이런 걸 결합시켜서 강한 글루텐을 형성하게 합니다. 그래서 발효 중에 전분이나 유제와 함께 이스트가 생성하는 이산화탄소, CO2개스죠. 이걸 보존할 수 있는 이 막을 형성하게 하는 것이 바로 반죽의 정의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반죽의 목적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뭐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있는데요. 원료의 그런 그 원재료, 원재료의 고른 분산, 혼합 이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밀가루에 물을 충분히 흡수시키죠. 그렇게 되면은 단백질 중에 불용성 단백질인 이 글루아딘하고 글루텐이 물하고 결합해 갖고 글루텐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당한 탄성과 그 점성을 갖고 있는 그런 그 반죽을 만들게 되죠. 밀가루 전분에 물을 흡수시켜 갖고 수화작용을 하게 되고요. 반죽에 산소를 혼입시켜 가지고 이스트의 활력, 이스트라는 균은 호기성 균이기 때문에 산소를 들어가면 훨씬 더 액티비티 하기 때문에 산소를 공급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또 반죽에 산화 작용을 촉진을 합니다. 그래서 반죽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저속 믹싱 또는 고속 믹싱 어떨 때 저속 믹싱을 하고 어떨 때는 고속 믹싱을 해야 되는지 여기에서 많이 이제 여러분이 헷갈려 하시는데 이것은 뭐 그 다 틀립니다. 이것은요. 여러분들 뭐 저속 믹싱을 아무리 그 길게 해도 이 고속 믹싱과 같은 그런 효과를 낼 수가 없고 또 반대로 이 고속 믹싱을 한다고 해 가지고서는 이 좋은 빵을 만들 수 있다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반면에 초기에 만약에 이 초기에 고속 믹싱을 쓰게 되면은 초기에 고속 믹싱을 쓰게 되면은 밀가루하고 물하고 이 급격하게 닿아서 글루텐을 형성해 버리죠. 글루텐을 형성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글리아딘 글루텐이 만나서 글루텐을 형성해 버리면은 남아있는 글루아딘 글루텐이 같이 결합을 못하게 되니까 이렇게 되니까 수화가 일어나지 않고 반죽 속에 그런 그 수화되지 않은 부분이 남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저속 믹싱을 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반죽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반죽통이 있죠. 훅. 훅으로 반죽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돌아가죠. 이런 식으로. 자전과 공전을 같이 하면서 돌아갑니다. 믹서기를 보시면은 그래서 이 훅과 볼 사이의 압축과 충격에 의해서 또 이렇게 잡아 당기고 싸고 놓고 포개고 이러면서 반죽 안에 공기를 이렇게 혼입을 하게 되는 거죠. 반죽 공정의 그런 그 6단계를 아셔야 되는데요. 반죽 과정을 이렇게 지켜보게 되면은 외관 상태 보는 거죠. 이제 그리고 또 물리적인 성질에 따라 가지고 한 6단계로 나누고 있는데 한번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처음에 픽업 단계라 그래서 혼합 단계 또는 뭐 수화 단계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거는 밀가루하고 다른 재료들이 대충 섞이는 이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각 재료들이 고루 퍼져 섞이고 건조한 재료가 수분에 흡수가 되고요. 이 상태가 되면은 그런 그 질폭한 반죽의 상태가 진흙과 같은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보통 일단 저속으로 이제 돌리게 되는데요. 데니쉬 페스트리 반죽 같은 경우는 픽업 단계에서 마칩니다. 이론적으로 이런데 사실 현장에서는 요거보다는 좀 더 반죽을 좀 더 해요. 뭐 기계로 이렇게 밀고 또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알아두는 것은 이 데니쉬 페스트리 반죽은 픽업 단계에서 마친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요거는 시험에 그렇게 나오니까요. 근데 사실은 현장에서는 이 픽업 단계보다는 더 반죽을 해요. 자 클린업 단계가 되는데요. 이제 픽업 단계를 지나서 한 3, 4분 정도 지난 후에 보게 되면은 이제 클린업 단계가 됩니다. 이럴 때는 반죽이 한 덩어리가 되는 이런 단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단계가 되면 이제 저속에서 우리가 보통 1단, 2단, 3단 이렇게 있어요. 근데 간혹 이제 4단도 있는 데가 있습니다. 4단도 있는 데가 있는데 보통은 3단에 있으니까 1단에서 한 2단 정도로 지금 바꿔주게 되는 겁니다. 이럴 때는 그 글루텐의 그 결합이 이제 적어갖고 반죽을 이렇게 펼쳐보게 되면은 막이 두껍고 찢어진 단면이 거칠죠. 그리고 이제 반죽이 마른 듯한 느낌이 들면서 반죽이 한 덩어리 클린업 깨끗해지는 이런 단계입니다. 반죽의 볼이 깨끗해지는 단계다 해서 클린업 단계인데 이 단계에서 유지를 넣게 되는 거죠. 왜 이 단계에서 유지를 넣느냐면요. 여러분들 반죽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글리아딘 글루테닌이 있다 그랬죠. 이게 이제 물하고 결합해서 글루테닌을 만드는데 요건 이제 그 물하고 유지는 극과 극이죠. 그죠. 이게 만약에 유지가 먼저 들어가서 입자들을 감싸 버린다면은 물이 침투가 잘 안 되겠죠. 그래서 글루텐을 잘 형성을 못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글루텐이 형성이 돼 다음에 유지를 넣어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반죽시간이 단축이 되는 거죠. 반죽시간 단축을 위해서 일해요. 이럴 때 후염법 마찬가지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소금은 글루텐을 강하게 하기 때문에 후염법에서 소금을 이때 넣게 됩니다. 소금을요. 후염법입니다. 좀 더 반죽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한다는 거죠. 이럴 때 보통적으로 냉장 발효빵은 여기에서 반죽을 마치게 됩니다. 그 다음 단계가 되면은 발전 단계가 되는데요. 또 결합 단계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반죽시간이 이제 8에서 9분 정도 지나면서 글루텐의 결합이 급속하게 진행되는데 여기에서 빨간 걸로 해놨죠. 반죽의 탄력성이 최대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죽기의 최대 에너지가 요구된다. 이렇게 우리가 그 뭐 좀 낡은 기계를 사용한다 하면은 이렇게 톨크가 약해 가지고서는 반죽을 하게 되면은 반죽이 이렇게 섰다 또 반죽기가 돌아가고 섰다 돌아가고 이렇게 하기도 해요. 반죽기가 낡았을 경우는 이 반죽기의 최대 에너지가 이제 그때 소비가 되는 거죠. 굉장히 탄력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반죽이 탄력성이 최대라서 이제 그런 겁니다. 이럴 때에는 이 저항력이 커서 반죽기에 최대 에너지가 들어가게 되고 볼이 부딪힐 때 건조하고 툰탁한 그런 그 소리가 나게 됩니다. 여기서 프랑스빵 또 호밀빵 베이글 이런 빵은 이 단계에서 반죽을 그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런 그 프랑스빵이나 호밀빵 이런거는 반죽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다 하는 거죠. 다음에 최종 단계에 이제 가게 되는데요. 최종 단계에서 반죽의 윤이 나고 늘어나는 성질이 최대입니다. 그래서 글루텐이 결합되는 마지막 그 공정이 되겠고요. 이럴 때에는 이 반죽이 이제 훅에 달라붙어 있지만은 볼이 그 훅에 달라붙어 갖고 볼을 칩니다. 볼을 그러면은 굉장히 그 질퍽하면서 금속성 마찰음이 들리게 되는 거죠. 반죽을 이렇게 띄어 보게 되면은 잡아 늘리게 되면은 얇은 막을 형성하면서 늘어나죠. 그러니까 반죽이 좀 이제 표면이 수분이 없고 거의 말라 있는 이런 상태인데 뭐 그 소리만 들어도 이게 최종 단계인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을 정도로 그 규칙적이면서도 경쾌한 그런 그 소리가 납니다. 대부분 빵들이 여기에서 이제 반죽을 다 마치죠. 거의 이 단계에서 반죽을 다 마친다 하는 겁니다. 최종 단계에서. 이 단계가 지나가게 되면은 이제 랩다운 단계가 되는데 믹싱을 이제 계속 하게 되면은 반죽의 탄력성이 이제 없어요. 없고 이제 그 축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글루텐의 결합이 한쪽이 이제 끊어지게 돼. 이 글루텐이라는 것은 고무줄하고 같애 갖고 어느 정도 늘어나다가 더 잡아 당기면 이제 끊어지거든요. 끊어지면서 여기에 뭐예요? 글루텐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우리가 물이 같이 역할을 했다 그랬죠. 그러면 끊어지게 되면 이 물 분자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점성이 많아져요. 여기에서 끈적끈적해집니다. 이제 끈적. 이걸 갖다가 우리는 오버믹싱 단계, 오버믹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랩다운 단계까지 그 반죽을 하게 되면은 내상이 희고 기포가 잘고 그런 그런 빵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 빵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햄버거빵 또 잉글리시 머핀 우리가 비상식빵 있죠? 그런 것들 여기에서 랩다운 단계까지 반죽을 하죠. 여러분 잉글리시 머핀이라는 빵을 잘 모를 것 같아서 제가 여기 제가 만든 그 사진을 여기 넣었습니다. 여기 잉글리시 머핀이고요. 이 책은 한 2003년도에 제가 출간한 책인데 2002년도에는 시험품목에 잉글리시 머핀이 있었습니다. 이 빵이요. 반죽이 굉장히 질어요. 이게. 그래서 햄버거빵 이런 거는 왜 그러냐면은 이 탄력성이 있는 빵들은 이렇게 생겼죠. 구워져 나오면 이렇게 됩니다. 이거 햄버거빵 만들긴 그렇잖아요. 탄력성을 줄이고 탄력성이 줄이면 이렇게 쭉 퍼지겠죠. 이렇게 신장성이 좀 신장성이 커지면서 그래서 이렇게 그 뭐 슬라이스 해서 햄버거빵으로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빵들 조금 반죽을 더 해준다 하는 겁니다. 자 브레이크다운 단계가 되면요. 이제 반죽을 갖다가 실제로 여기까지 반죽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뭐 잊어버리고 아니면 실수로 여기까지 반죽을 하겠지만은 자 여기까지 반죽을 하게 되면은 이제 글루테인이 더 이상 결합 못하고 끊어지게 되죠. 그래서 현재의 그런 그 눈에 딱 보기에도 탄력성이 없고 축축 늘어지는 이런 반죽이 되면서 오븐에서도 오븐 팽창이 일어나지 않고 부피가 작고 표피와 속결이 거친 제품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때는 빵 반죽으로서 가치가 전혀 상실된 이런 상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최적 믹싱 단계가 어떤 거냐 하는 거죠. 최적 믹싱 단계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최적 믹싱 단계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제품이나 재법 또 배합, 발효 시간 여기에 따라 가지고 다 틀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가장 좋은 상태의 빵을 만들 수 있을 때가 그것이 바로 최적 믹싱 단계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최적 믹싱이라고 하는 이 단계는 제품, 재법에 따라서 다 틀린다. 즉 좋은 빵이 만들어졌을 때가 최적 믹싱 단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반죽은 언더믹싱 해야 될 거고 어떤 반죽은 오버믹싱을 또 해야 될 거고 이렇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대체 언더믹싱 만약에 우리는 그 빵을 대부분 최종 단계까지 반죽하잖아요. 우리가 보면 대부분은 다 빵 반죽이 있어서 최종 단계까지 반죽을 하는데 이걸 갖다가 우리는 100%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보기 위해서는 아까처럼 반죽을 뜯어 갖고 얇게 펼쳐 봐야겠죠. 그래서 얇은 막을 비단결 같이 얇은 막을 형성할 때가 최종 단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반죽이 부족한 언더믹싱 이럴 때는 어떠냐 이거는 우리가 어린 반죽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린 반죽이 되면 작업성이 떨어지게 되고 볼륨이 작고 속결이 이렇게 맑지 않게 됩니다. 반대로 이 오버믹싱 과다 반죽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또 다른 말로 지친 반죽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랬을 때는 너무 오래 반죽하면 어때요? 수분을 이제 뱉어내게 되겠죠. 그래서 반죽이 끈적거리게 되죠. 그러니까 이 작업성이 떨어집니다. 작업성이. 손에 이제 달라붙게 되니까 작업성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 지친 상태로 빵을 굽게 되면은 이 어린 반죽하고 마찬가지로 부피도 작고 속결이 이제 두꺼운 이런 그 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침 정도의 크기에 따라서 어떤 그 반죽의 이런 지침 반죽이 된다면은 이 플로타임을 길게 잡게 되면은 약간 회복을 줄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믹싱의 6단계 하고 최적 믹싱 단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막으로 이물quis이